당신이 이번 사건에 파견되었다는 모험가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전 하시안입니다. 먼저 무기부터 착용해보시죠.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비를 터치하세요. 한 번 더 터치하면 장비를 획득하면 꼭 장착해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방법에 대해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터치하세요. 한 번 더 터치하세요. 스킬북으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배운 스킬을 확인해보죠. 스킬을 터치하세요.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부 스킬 이곳을 터치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전투버... 퀘스트 정... 이곳을 터치하세요. 확인을 터치하... 잘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공격하려면 대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타겟 버튼을 터치하세요. 공격 버튼을 터치하세요. 좋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시는군요. 참... 이런 것들은 퀵슬롯을 사용...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이곳을 터치하세요.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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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모험가님이 레벨이 오르셨군요. 레벨이 오를 때마다 보너스 스탯... 보너스 스탯을 투자하는... 이곳을 터치하세요. 스탯을 터치하세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보너스... 아, 참... 보너스 스탯으로 올릴 수 있는 스탯의 최고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란... 가지고 계신 지도를 보시죠. 미니 맵을 터치하세요. 이곳에서 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터치하...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여... 하... 도착해... 하시란... 이자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전투에서 무기만큼...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비를 터치하세요. 한 번 더 터치하세요. 이제야 좀 보기 좋군.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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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새로 장착한 장비는 마음에 들... 하하... 다이번... 당신이 데려왔다... 자네가 사용하던 무기 좀...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터치하세요. 사용을 터치하세요. 강화석을 사용해서 들어오면... 강화석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강화석으로... 강화 가능한... 무기를 터치하세요. 장비 종류에... 안전강화... 파괴된 장... 이곳을 터치하세요. 안전강화 수치를 초과한 무기와 장비는... 강화 실패시 파괴된다는 걸 명시... 닫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오... 잘하는군. 하하하... 내가 이래봐도... 헬턴티의 대표 대장... 음... 자파 상인을 터치해... 자파 상점을 다녀와 보게나... 음... 자파 상인을 터치해... 자파 상점을 다녀와 보게나... 음... 자파 상인을 터치해... 자파 상점을 다녀와 보게나... 어서오세요. 볼 게 많답니다. 어때? 쓸만한 게 많지? 하하하... 변두리 마... 그건 그렇고... 모험가님은 변신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 상점을 터치하세요. 소환을 터치하세요. 상품을 터치하세요. 확인을 터치하세요. 변신을 획득했다면 사용해봐야겠군요. 변신 주... 먼저 변신 메뉴를 터치하세요. 변신을 터치하세요. 기본 변신 설정을 터치하세요. 닫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터치하세요. 한 번 더 터치하세요. 혹 변신 주문서가 아니라... 변신 메뉴에 변신 버튼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은 잘 둘러보고 왔는가? 이제야 준비가 얼추 다 된... 일루전 오거를 처치하고 오게나... 비록 내가 만든... 일루전 오거를 처치하고 오게나... 비록 내가 만든 일루전이긴 해도... 일루전 오거를 처치하고 오게나... 비록 내가 만든 일루전이긴 해도... 일겁나게 덤벼들 테니 조심하라구! 저승님! 찬! 오늘도 들리셨군요. 어떻습니까? 모험가님? 타이버님을 찾아가보세요. 타이버님은 마을 좌측 하단에 계십니다. 왔군. 바이서스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 먼저 자네가 가야할 곳을 알려주겠네. 생각보다 빨리 출발하... 상점을 터치하세요. 소환을 터치하세요. 펫을 터치하세요. 상품을 터치하세요. 확인을 터치하세요. 에? 뭐야? 자네 아까... 일루전... 이렇게 부탁하겠네. 보상은... 부득이 챙겨줄 테니까 말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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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